안녕하세요 ㅠ 오늘은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 오늘은 걸작 떡볶이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걸작 떡볶이 치킨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작년쯤에 먹었는데 그땐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걸작 떡볶이 치킨에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미트킹 치폴레 떡볶이고요 나토킹 바삭치킨입니다 이렇게 떡딱 세트로 시켰고요 사이드 메뉴들도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몬테크리스토, 모짜렐라 핫도그, 체다치즈 핫도그, 휴게소 알감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몬테크리스토랑 모짜렐라 핫도그만 준비했고요 이따가 중간에 한번 그래도 다른 애들도 맛도 볼게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신메뉴로 궁금하겠지? 그렇다면 난 로제부터 간다 내가 사랑하는 떡볶이 떡가지 내가 사랑하는 떡볶이 떡가지 내가 사랑하는 떡볶이 떡가지 이렇게 나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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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 역시 뭐 부장된 맛이고요 떡, 스파게티 면, 미트볼, 브로콜리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미트볼 하나 꽂아서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맛있는데? 얘가 이름이 미트킹 치폴레 떡볶이잖아요 일단 진짜 그 미트킹, 미트킹이야 우리 스파게티 시키면 미트소스 파스타 오잖아요 그거 약간 업그레이드된 느낌? 그 맛인데 이제 떡이랑 미트볼까지 통통 들어있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 있고 위에 치즈가 올라간 게 너무 잘 어울리면서 꼬소한데 약간 이 치폴레 소스의 매콤함도 살짝 있어요 근데 또 엄청 맵진 않고 치즈의 꼬소함을 싹 이렇게 잡아줄 정도의 매콤함? 그래서 이건 제가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난 미트소스에 떡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네 브로콜리도 들었어 뭐 이쪽 로제는 맑고 떡볶음 맛있어 맛있어 씻어서 맛있어 대망의 나초킹치킨 이거는 겉에 나초 과자가 막 박혀있어요 나초 크럼블이 막 묻어있고 이 나초 치즈 소스랑 치폴레 살사 소스에 취향껏 찍어 먹는거에요 진짜 영화관에서 먹듯이 내가 완전 좋아하는 비쥬얼이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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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에서 나초 먹는 맛이에요 헤헤 헤헤 겉에 이 나초 과자가 진짜 바닥바닥을 넘어서서 빠작빠작빠작빠작해요 저처럼 식감파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나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나초맛이 강력하게 나와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괜히 영화 보고 싶어지네 이 나초맛은 매추리엘이 좋아해요 매추리엘이 좋아해요 매추리엘이 좋아해요 매추리엘이 좋아해요 매추리엘이 좋아해요 영어를 놓은지 10년이라 그래요 아니 거의 15년 됐을걸? 맛있다 매추리엘이 좋아해요 자 이제 사이드 메뉴 먹어봅시다 이 친구는 바로 몬테크리스토 떡볶이집에 몬테크리스토라 이건 그냥 먹는건가? 아 떡볶이 찍어먹는거겠지 떡볶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여기 안에 딸기잼하고 햄하고 치즈 들어있는데요 바삭바삭한게 달달하고 왜 떡볶이 먹다보면 살짝 매콤하잖아요 그때 딱 달달한거 들어가줘서 그런지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어 몬테크리스토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맛있다 맛있다 아이쿠 아이고 다음은 이거 얘는 모짜렐라 핫도그인데요 모짜렐라 핫도그랑 세다 치즈 핫도그가 있더라구요 모짜렐라 핫도그는 이 안에 모짜렐라가 통으로 들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도님을 불러서 좀 딥해오겠습니다 왜냐면 쭉 늘려먹고 싶으니까요 저는 도님 늘어보세요 혹시 요것도 덮여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저랑 교환하실까요? 그러겠어 이거 덮여다 드려요? 네 짠 얘가 체더 치즈 핫도그하고 휴게소 알감자인데요 여러분 모짜렐라 핫도그가 덮여질 동안 얘네를 마셔봅시다 체더 치즈 핫도그 안에 치즈가 들었구요 사이드메뉴 신메뉴 너무 좋아 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식 메뉴도 좋은데요 사이드메뉴 신메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맛있네요 피가 쫄깃쫄깃하고 안에 치즈 맛이 은은하게 나는데 안에 소세지도 옛날 소세지인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 다음 이런게 어떻게 떡볶이집에서 나올 수가 있어? 이런게 어떻게 사이드메뉴야? 너무 아멘강말려 휴게소 알감자 이게 진짜 맛있다 설탕이 기본으로 뿌려져서 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휴게소 알감자는 설탕 맛으로 먹기 때문에 설탕을 제가 더 많이 뿌렸어요 그러면 이 녹은 설탕과 사각사각한 설탕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감자가 마치 감자새러리처럼 푹푹푹푹푹푹푸어지는 맛 그래서 이 위로 떡볶이랑 잘 어울려 음 음 잘했나요? 교환합시다 어 무거워 죽겠어요 어 무거워 감사합니다 밖에 눈온다? 흥? 음 눈온다 눈이 오는 관계로 모짜렐라를 하얗게 늘려봅시다 너무 맛있어 우와 제일 맛있어 뭐야? 이렇게 맛있어? 보이세요? 쫄깃쫄깃한거? 오 우와 진짜 맛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 이 겉에 피가 쫄깃쫄깃하다 그랬잖아요 체짝체짝 핫도그 먹을때 한번 돌리니까 안에는 치즈가 들었고요 햄이 들었는데 얘가 말캉말캉하잖아요 겉은 쫄깃하면서 말캉하고 쫄깃말캉 부드러운 떡을 먹는 느낌이야 핫도그 떡 진짜 맛있어요 잘어울려요 이거 진짜 맛있어 잘어울려요 고춧가루 짝떡볶이 치킨의 장점은 저는 그 같아요 식감! 이 떡의 식감과 이 중국당면의 식감과 이 모자렐라 핫도그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 요도 그렇고 다 전부 다 독보적인 식감들이 있다니까 이거 식감 천재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완벽하다니까요 진짜 세상 완벽한 밀떡 같다고 저는 원래 쌀떡파 인데요 여기만큼은 밀떡입니다 인종 하유 핫도그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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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골창떡볶이 걸작떡볶이 거참 골창떡볶이 이번 신빙이 성공하셨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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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